그럼 천지만물이 천지만물 삼겨날지 시작 천지만물 삼겨날지 각색초목이 먼저 나 유소시 식목시 구모디수를 허여있고 헌헌신은 착주건 이제 불통허였습니다 그나무 편타오며 석상은 고동목은 고연금 독판이 되어 대순술상 비켜안고 남풍이를 지어내요 세롱둥둥 울려놓은 전원이로 황도 춤을 추고 문항대 감당목은 비파성을 비어있고 진환개 진환개 오후옥과 시상촌 오류목은 추는 추는 이쁜실 없네 오류목은 오류목은 동양목은 동양목은 백골신 백골신체를 한잔하고 신발 식당 하골을 적어 재울 보건 신부가 되어 사시절 귀부인이 난반 서류를 허고 도양헌장 목축을 제 끊어줬다 어거니와 이대일신 어이허여 상중하 품 벗어나서 화사한 장량이 몇 개 엉고 동양목은 못될 망령 차라리 내 다 떨치고 해보한 방이라 바랬더니 물흐장 목술농들이 대 무지한 목술농들이 뉴쬘한 목술농들이 트 너네 몸을 작보라야 디 네 몸을 작보라야 아 가짓 찢어 빵천말과 박판우수 작두버통 소용대로 다 안구어 남은 동원 목수부여 어느 귀신을 걸고인니 남은 동원 목수부여 어느 귀신을 걸고인니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니 장단 내가 그것을 갖고 왔어야 한니 저것 좀 줘봐 동궐 노량은 옷들 막정 차라리 내 다 털치고 대판반이나 바랬더니 부지않 못쓸 놈들이 이 내 몸을 작불하여 이 내 몸을 작불하여 가지 찢어 빵천말과 박판우수 작두버통 가지 찢어 빵천말과 박판우수 작두버통 소용대로 다 안구어 소용대로 다 안구어 남은 동원 목수부여 어느 귀신을 걸고인니 남은 동원 아니요 남은 동원 세 박자 쨍 남은 동원 목수부여 어느 귀신을 걸고인니 남은 동원 남은 동원 목수부여 어느 귀신을 본인에 붙여서 가야 해 부여 어느 가 아니고 남은 동원 목수부여 어느 귀신을 걸고인니 고묘하게 그거이 다뤄서 가야돼요 남은 동원 목숨을 여름이 지는 얼굴인지 죽음 없고 방울론 주토칠 죽음 없고 방울론 주토칠 활자 없는 사무품대 활자 없는 사무품대 활용 활용 식박에서 활용 활자 없는 사무품대 활용 활자 없는 사무품대 활용 시골이 장승이라 폭판에 기름 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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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으로 태 서 이럴수老 하는 하나 둘 셋 무지한 몹쓸 놈들이 이네 몸을 작벌하야 가지 찢어 방천말과 밥한구수 다투버통 가지 찢어 방천말과 밥한구수 다투버통 소용대로 다한구어 소용대로 다한구어 남은 동원 복수보여 남은 동원 복수보여 어느 귀신억 얼굴인지 어느 귀신억 얼굴인지 어느 귀신억 얼굴인지 남은 동원 남은 동원 복수보여 어느 귀신억 얼굴인지 하나 둘 남은 동원 복수부여 어느 귀신 억얼굴인지 너무 잘하네 남은 동원 복수부여 어느 귀신 억얼굴인지 하나 둘 남은 동원 복수부여 어느 귀신 억얼굴인지 주먹고 방울눈 투토칠 주먹고 방울눈 투토칠 팔자 없는 사모품대 활용 십월이 장승이라 폭판에 기름 새겨 십월이 장승이라 폭판에 기름 새겨 폭판에 기름 새겨 폭판에 기름 새겨 대우상 무세워노니 대우상 무세워노니 대우상 무세워노니 이 내물물 작벌하야 이 내물물 작벌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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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찢어 방천말과 막판구수 작두버통 아린지 저 방천말아봐 당부도 자꾸부터 소용대로 다 안구어 소용대로 다 안구어 남은 동원 목수부여 어느 귀신 흑얼굴인지 남은 남은 동원 목수부여 어느 귀신 흑얼굴인지 주먹고 방울른 주토칠 주먹고 방울른 주토칠 팔자없는 사모품 내 활용 팔자없는 사모품 내 활용 팔자없는 사모품 내 활용 시골이 장승이라 폭판에 이름 세겨 시골이 장승이라 폭판에 이름 세겨 때로 삼으세워노니 때로 삼으세워노니 여기가 참 재밌는데요 그리고 장승의 입장에서는 분하고 분하고 굉장히 억울하고 분하고 분노하는 데 애통터지고 나무가 나무마다 소용이 있다 하나 아 솔직히 말해서 제일 핫파리로 쓰이는 것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무 입장에서 정말 분통터져 여기가 그러니까 막 분통터지는 성음이 애통터지는 성음이 나와야 되는 거야 자기는 나무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그딴 거 여기 죄다 여기 있는 거야 여기에 무지한 몹쓸 놈들이잖아 그러니까 막 무지막지하게 자기를 뱀 거야 자기 귀한 몸을 나무 입장에서는 자기가 귀하디 귀한 거야 그런데 무지한 몹쓸 놈들이라고 하잖아 얘네 이네 몸을 작버라 그냥 함부로 막 배워가지고 자기 몸을 가지 찢어갖고 방천말 마팡구수 막 이런 거 막 진짜 막 무슨 것이 뭐냐 뭐야 그 말밥줄 말통 말밥통 이딴 거 작두보통 뭐 그런 거야 진짜 생활하품들 막 이런 거 맞는 거야 소용대로 다 쓴 거야 막 저희들 쓰고 자픈 대로 자기들을 난도질해서 다 쓴다 이거야 어 쓰고 자픈 대로 자기를 막 난도질해서 썼다 이거야 그러니까 남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막 사람들이 무례하고 무지하다고 영단이 났잖아 무지한 몹쓸 놈들이라고 그리고 자기를 막 그렇게 함부로 자기는 자기가 겁나게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를 막 함부로 대굴려서 아무거나 막 만들어갖고 지 맘대로 막 다 만들었어 이것저것 쓰고 더군다나 그러고 자기부터 지 허구잡은 대로 쓴 다음에 고렇게 남은 놈 거기에서도 남은 놈을 가지고 목수한테 응 보여줬어 이제 다 지그들 쓰고 작품들 쓰고는 요 놈 남은 놈으로 목수를 보여줌 그래서 이걸 너희 장식 만들어줘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갖고 거기다가 주토치를 그러니까 말하자마자 막 뻘건히 막 둔 바르고 멋 바르고 막 이 색색깔 발라서 구실모양으로 해가지고 사모품들 언제 자기가 날마다 결혼하는 것 마냥 뭐 이런거 사모품들 그런거 하고 맨날 결혼하고 지하여장군 천하대장군 되어갖고 길거리에서 남의 그렇게 웃음걸이 읽고 싶지 않았다는 거야 이종표지만은 남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 아주 기분 나쁘고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렇게 다 거기서 그 분동 터지는 걸 다 해줘야 돼 무지한 몹쓸 놈들이 무지한 몹쓸 놈들이 내 몸을 잡버라야 가지 찢어 방천말과 막판구 소작구 보통 소용대로 당한 후 남은 동은 애통 터져 남은 그게 그것도 쓰고 남은 동인 거야 자기가 그게 지금 장승이 하는 거잖아 남은 동은 목수부여 어느 귀신 억얼굴인지 주먹고 방울론 주토칠 팔자 없는 사모품대 활용 15월이 장승이라 폭판에 기름 새겨 테루 상어 세워놓으니 이렇게 강호야 거기를 잘 해줘야 돼 이? 아주 그냥 중요한 대목이야 이 장승이 정말 막 분노하고 응? 애통 터지고 정말 막 정말 이? 하고 싶은 말 거기 있는 거야 거기를 갖다가 이? 우리 입장이라고 생각해 봐 우리가 소용있게 좋은데 우리는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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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로 쓰고 싶었잖아 궁궐의 나무가 되든지 고루고가 그 높은 막 고루고가 이? 그런 어마어마한 막 이? 그런 좋은 뭐 이렇게 동양으로 뭐 이렇게 기둥으로 쓰이고 싶었거나 하다못해 신주단지 신주로로라도 쓰이면은 귀부인이 그 뭐 제사 때 뭔 때 손수에 그 귀부인들이 닦아가지고 다 모셔놓고 분양을 헌작을 하잖아 향을 막 사르면서 술잔을 권하면서 귀부인 손으로 그거로 만져서 이렇게 신주니까 괜히 모시잖아 그렇게라도 쓰이게 쓰였으면 좋았으람만 하다못해 대광판이라고 했던 거 보시더라고 대광판 응 대광판 응 그 대광판이나 바랬다고 궁궐두랑 큰 뭐 이렇게 판자라고 뭐 이렇게 하다못해 그런 것이라도 바랬는데 그것도 못되고 어 그냥 어디서 어디서 그냥 천하에 그냥 수확한 것을 뭐다 이렇게 자기를 해가지고 요런 것을 해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그런 아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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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 다음에 그 남은 걸로다가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했다 이거요 그냥 어디 분이 났는가 그냥 지금 그냥 환장하게 보시는 거야 뒤에 것은 봐봐 응 저 화가 난 것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손이 있어도 피로 볼 수도 없고 발이 있어도 도망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고 피가 와도 피할 수도 없고 그냥 그저 그냥 피를 맞으면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나한테 주죠 당신이 어 어 나를 갖다가 말이야 행 응 저기 뭐야 이렇게 형을 갖다가 행하려고 하시오 나한테 응 그렇게 죄를 죄목을 주려고 하시오 어 나가보셨죠 어 그렇게 이제 보는 거요 참말로 참 이 내용이 참말로 기가 막혀 진짜 좋아 옛날에 진짜 그 우리가 요것이 말이요 저기 때 한창 우리가 정치적으로 탄압받던 시대에는 요 노래 불러면 이거 불운하다고 했어 얼마나 불운하다고 하겄어 잉 입이 있어도 많이 못하고 자아다 그 신세잖아 뭐다 그러니깐 그랬을 노래야 이게 근데 거기다 슬쩍 끼워서 이렇게 얼마나 사람들이 시원하다고 했겄어 이들 먹으면 박수 줬을게야 그러면 이제 아니 또 배워보는 거잉 배워보고 마무리하고 5분 후에 아니요 요거 마무리한 다음에 우리 모르는 척 하지 마라 오 네 오난가 요거 소남가 오난가하고 사철가 둘이 한국석으로 생각이여 거기서 뼛쩔쩔 저럴거나 5분 accidents 준비여 준비여 이놈이 그러면 되든 안되든 붙여서 다음주에 하자 붙여서 하실거에요? 한 번만 더 붙여서게 따라서 무지한 모슬놈들이 하나, 둘, 셋 무지한 모슬놈들이 니네 몸을 작벌하여 니네 몸을 작벌하여 가지치자 방천말과 마판구수 작두부턱 가림뜨려 방천말과 마판구수 작두부턱 소용대로 다 안구어 소용대로 다 안구어 남은 동안 목숨 보여 어느 귀신을 걸고 있니 하나, 둘, 남은 동안 목숨 보여 어느 귀신을 걸고 있니 주먹고 가물은 주토칠 주먹고 가물은 주토칠 활자없는 사무품대 활용 활자없는 사무품대 활용 시골이 장성이라 폭판에 이름 새겨 시골이 장성이라 폭판에 이름 새겨 대고삼 우세워노니 대고삼 우세워노니 그럼 다 붙여서 무지한 하나, 둘, 셋 무지한 목술놈들이 니네 몸을 작벌하라 가리 찢어 방천말과 마판구수 작두부턱 소용대로 다 안구어 남은 동안 목숨 보여 미신의 얼굴인지 주먹고 가물은 주토칠 활자없는 사무품대 활용 시골이 장성이라 폭판에 이름 새겨 대고삼 우세워노니 여기까지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약속대로 자, 권한 가시오